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밤부터 무역협상 마지막 단판을 이어갑니다. 어제 급락했던 미국 뉴욕증시는 협상의 막판 타결 기대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뉴욕증시부터 볼까요? 지난밤 미국 뉴욕증시는 백악관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낙관하면서 장막판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01% 오른 25,967.33으로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은 0.26% 그리고 S&P500은 0.16%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치 군면 속에서 무역협상이 제거가 되는데 여전히 막판 타결 기대감이 있군요.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국 협상단이 합의를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중국이 알려왔다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네,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 협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정부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관보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관보 사이트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또는 약한 민주당원 중 한 명과 협상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에 계속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지 못할 경우 관세 인상이 실현될 여지가 더 커진 겁니다. 중국도 이런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마찰의 격화는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시행하고 또 이에 따라 중국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도 볼까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유가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네, 막판 협상 타결 기대감에 더해서 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배럴당 0.96% 오른 61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0.54% 상승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400만 배럴 줄었습니다. 120만 배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재개 의사를 밝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이란의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새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원진 기자